아... 잠깐만, 보여줘 어디 봐봐 야! 뭐야, 이거? 아, 제발 아, 제발 어머니, 지금 잠깐만, 잠깐만요 나인, 준수들 나인이 여태 가? 잠깐만요 이것 좀 제발 준수야 그러면 뭐해? 눈으로 닦고 그 옷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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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왜 왜 움직여요? 오빠 손가락이 좀 봐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